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3.js로 카메라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github에 들어가 있는 example 코드는 0708 두개로 orthogonal 카메라하고 perspective 카메라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번에 한번의 수업을 통해서 두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수고날 카메라 그 다음에 perspective 카메라 외에도 카메라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스테레오 카메라도 있고 카메라 어레이도 있고 한데 사실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어수고날 카메라와 perspective 카메라에요 그래서 그 두가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죠 우리가 이제 씬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가지를 이제 그림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번에 이제 정의해야 될 것은 이제 카메라입니다 전 시간에 뭘 배웠냐면 어 오브젝트를 하여로 퀵하게 만들어서 음 어떤 메시는 어떤 메시의 차일드야 이렇게 선언해 놓으면 어 어떤 어 위에 패런트 노드가 움직일 때 에 트랜스포메이션 따라서 움직이죠 같이 이것도 가능합니다 카메라도 역시 어떤 물체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차일드로 만들어 놓으면 그 물체가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에 따라서 카메라가 움직이게 하여로 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예제를 통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4 예 좌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하셔야 되요 좌표계가 기본적인 좌표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손 좌표계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 여러분들 화면에 오른쪽 방향이 x 플러스 x 방향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구요 어 화면의 위쪽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을 봤을 때 화면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크린에서 눈 쪽 방향 우리 자기의 눈 방향으로 플러스 z 방향입니다 그래서 x y z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어 그럼 그 좌표계가 그렇게 되시면 원점은 어디냐 원점은 4 그 당연히 화면에 정 중앙이 되겠죠 그리고 화면에 딱 표면의 정 중앙에 0 콤마 0 콤마 0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웹 지엘 오픈 지엘 뭐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데 화면에 예를 들면 어 우리는 이제 어 뚜리다치 했으니까 렌더러가 웹 7이죠 웹 재료 렌더링을 이렇게 열었을 때 화면이 이렇게 열렸다면 화면 그 열린 윈도우의 정 중앙이 0 콤마 0 콤마 0 이고 왼쪽 끝은 마이너스 1 오른쪽 끝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노말라이즈 코디네이트라고 부르는데 요렇게 화면이 좌표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셔야 화면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표계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국 그리게 될 때는 그리게 될 때는 좌표계를 뒤집게 되요 좌표계를 어떻게 뒤집게 되면 이 방향이 z 방향이 저쪽으로 멀리 가는 방향으로 뒤집게 됩니다 왜 뒤집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눈이 여기가 있다고 했을 때 나중에 가면 카메라 위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눈의 위치 겠죠 보는 위치를 0으로 놓고 저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는 것이 이 장면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 또 배우시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은면 처리라고 해요 안 보이는 것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이 여기 여러분들 카메라 입장에서 봤을 때 손이 여기 있다면 그 뒤에 있는 손은 안 보여야 되잖아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여러분들 보고 있는 제 얼굴을 보고 있는 카메라 입장에서 카메라와의 거리를 가지고 앞에 있는 건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안 그리고 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카메라 위치로 좌표계를 바꾸게 됩니다 하여간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입력할 때 데이터를 입력할 때의 화면 좌표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해해야 되는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디그리오브 프리덤 디그리오브 프리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는 자유도라고 하는데 자유도란 무엇이냐면 독립적인 변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디그리오브 프리덤이 있습니다 어떤 디그리오브 프리덤이냐면 카메라는 어디를 향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얘의 카메라 위치가 있을 것이고요 XYZ 위치가 있습니다 그럼 독립 변수가 3개 생겼죠 그럼 3D 그리오브 프리덤입니다 그리고 얘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얘가 향하고 있는 방향 XYZ 로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6D 그리오브 프리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림을 그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컴퓨터 없을 때도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픽스 그래픽스 하죠 사실 그래픽스는 우리가 말하는 그래픽스는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스예요 그런데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도 그래픽스라는 학문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말로는 도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도학이에요 그래픽스죠 우리가 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하는 그래픽스는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원근법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실감이 나는지 이런 걸 연구하다가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방법이 그래서 수학적으로 생각해내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을 이렇게 초상을 그리고 싶다면 여기다가 얼굴 앞에다 이렇게 철망을 이렇게 격자 철망을 그려요 그리고 똑같은 격자를 그림에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이렇게 위치해 봤을 때 아 이 사람 눈이 이 세 번째 격자의 위에서 두 번째 격자의 그 위쪽에 있구나 그럼 거기다 눈을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그런데 이 방식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이 모델도 움직이면 안 되고 네 화가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고 이 사람이 당연히 화가가 눈이 두 개가 있겠지만 주로 사용하는 한쪽 눈 이걸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서 딱 고정을 하고 자세를 고정한 다음에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프로젝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서 이 지점에서 지나갔으니까 여기다 그리고 하는 거죠 이 방법을 잘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한 지점에서 요거를 이제 초점이라고 부르죠 초점에서 중심점에서 센터 포커스에서 그림들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화가가 그리는 화판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시면 이 화판이 예를 들면 투명한 그림 유리판 같은 거였다면 유리판 같은 거에다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카메라도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에요 예를 들면 카메라가 있다면 카메라 센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초점 포인트다 포컬 포인트고요 그러면 필름 위에 빛이 들어와서 이 필름 위에 상을 맺히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카메라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포컬 이쪽 뒤에 있죠 필름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뒤집힌 그림이 필름에 찍혀지고 그 찍혀진 그림을 다시 뒤집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카메라, 눈 이런 것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무엇인가를 그릴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카메라의 위치를 정하고 카메라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무엇이든가 생각해보면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그게 바로 트랜스포메이죠 카메라의 위치를 트랜스레이트 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이렇게 합니다 스케일링도 있을 수 있어요 스케일링은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냐면 카메라가 줌을 했어 그 다음에 줌아웃, 줌인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걸 스케일링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카메라가 어떻게 위치하고 어떤 방향을 보고 어떤 줌을 했느냐 이것이 결국 트랜스포메이션이고 트랜스포메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어요 트랜스포메은 결국 무엇으로 표시된다고요? 네, 매트릭스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메라와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매트릭스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 매트릭스를 뭐라고 하냐면 뷰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뷰 매트릭스 시각 매트릭스 시점 매트릭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뷰 트랜스포메이 뷰 매트릭스를 만들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카메라가 정해졌으면 그럼 원래 움직이던 물체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물체가 움직이는 트랜스포메은 뭐라고 부르냐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모델 트랜스포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델 트랜스포메 모델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뷰 매트릭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하나가 추가되는데 원근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따라서 원근법 이런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젝션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도 생각해보시면 이거 두 트랜스포메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니까 프로젝션도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혹시 이해를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3.js을 쓰는데 이 행렬 이런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보십시다 그러면서 실습을 통해서 배우면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는 이제 우리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요 카메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있냐면 카메라 위치가 있어요 카메라를 이게 카메라라고 할게요 카메라를 어디다 놓을 거냐 그리고 카메라가 보는 방향이 있어요 카메라가 여길 보고 있느냐 여길 보고 있느냐 위치에서 봤을 때 또는 이렇게 돌아서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느냐 돌아가는 방향이 X, Y, Z 방향이 세 방향의 로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보는 방향 세 개의 Degree of Freedom이 생깁니다 그 외에도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파라메트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카메라 여러분들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어봤으면 알겠지만 초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카메라를 얼마나 넓게 볼 거냐 그죠? 넓게 보면 광각 렌즈라고 하고 좁게 보면 줌 렌즈라고 부릅니다 넓게 볼 거냐 좁게 볼 거냐 그리고 조리개를 얼마나 열었냐 다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 상태가 나타나요 그리고 렌즈가 렌즈가 유리로 만들고 굉장히 큰 구경이기 때문에 큰 구경에 유리로 만든 무슨 광학계를 만들면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렌즈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거 제 얼굴인데 광각 렌즈로 사진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팔이 길어 보이고요 원근법이 강조가 되고 당연히 제가 지금 옛날에 살던 원룸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 직선이죠 창문도 직선이고 천장도 직선인데 이 직선이 이렇게 왜곡이 돼요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표현도 사실 3.js나 웹제일이나 오픈제일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첫 번째 배우는 기초적인 튜토리얼에서는 이런 왜곡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을 다루지는 않겠어요 우리가 다루는 카메라는 뭐냐면 그런 말 들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늘구멍 사진기 라고 해서 렌즈 구경이 큰 게 아니라 렌즈 구경이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매우 작다 렌즈의 크기가 0에 가깝다 라고 가정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가상의 카메라 그런 카메라를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피놀 카메라의 특징은 뭐냐면 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직선이었던 물건은 카메라로 찍고 나도 직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피놀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직선이었던 어떤 물체가 곡선으로 나타났다면 렌즈 왜곡이 있는 거죠 그래서 렌즈 왜곡이 없는 그림을 그리는 컴퓨터 그래픽스만 배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건데 프로젝션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화가가 이렇게 그리트판을 놓고 초상을 그린 그림 보셨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점에서 소실점이 생깁니다 이걸 이제 벤이싱 포인트라고 하죠 소실점이 생기고 당연히 가까이 있는 게 큰 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아 화판이 여기 있다 또는 카메라로 생각하면 필름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곳에 맨 먼 곳까지 영역을 이렇게 정합니다 이걸 영역을 안 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그리는데 저 뒤로는 무한하잖아요 거의 무한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이쪽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 저쪽에 무슨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달 지나서 무슨 무슨 다른 은하가 있고 그것까지 다 그릴 거 아니잖아요 어떤 유한한 공간을 여기서 자르게 돼요 아 그럼 이 바깥에 있는 건 어떻게 그리나요 바깥에 있는 건 그냥 그림 한 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그냥 그림 한 장을 그리면 되죠 그렇죠 멀리다 놓고 벽을 하나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들만 이 사이에 있는 것들만 물체들을 전후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관계를 따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 거리가 가까이 있는 걸 뭐라 부르냐면 네어 플레인이라고 하고 멀리 있는 걸 파프레인이라고 하는데 컴퓨터 그래픽스를 할 때 이걸 너무 크게 잡으면 크게 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후 관계를 잘 계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데도 안 그려지고 뒤에 있는 데도 그려지고 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알맞게 정해야 한다 근데 이 값을 알맞게 정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여기서는 0.1 여기 처음 잡았는데 너 내가 이걸 2000으로 바꿔 봤어요 또는 10으로 바꿔 봤어요 그런데 그림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그젬플 그림에서 이 Z값을 조금 이따 해 볼 텐데 너무 작게 바꾸면 그림이 잘리게 돼요 그렇겠죠 이 파플레인이 이렇게 되면 이 빨간 구가 잘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점으로 소실점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퍼스펙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퍼스펙티브 트랜스포메이션 아시겠죠 이거 제가 지금 프레젠테이션 잘못 만들었네요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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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펙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네 이걸 섞어서 썼네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그리지 않고 여러분들 기계제도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똑같이 그려요 가까이 있는 거나 멀리 있는 거나 똑같은 사이즈로 그립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패럴렐 프로젝션이라고 부릅니다 패럴렐 프로젝션은 뭐냐면 패럴렐 프로젝션은 뭐냐면 이 소실점이 무한대로 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js에서는 어떻게 쓰냐 이거 제가 ppt 잘못 만들었어요 3.js는 퍼스펙티브 뷰잉 할 때는 퍼스펙티브 카메라라는 걸 쓰고 패럴렐 프로젝션 할 땐 어소 그래픽 카메라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거 쓰는 거는 바로 제가 시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션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패럴렐은 간단해요 오토그래픽 오토그래픽 카메라는 쉬운데 퍼스펙티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일은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어떤 소실점에서 보고 소실점에서 리어플레인과 퍼플레인이 있을 때 이렇게 생긴 뭐가 생기냐면 프로스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스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각불대라고 하더라고요 각불대라고 하는데 피라미드가 있는데 피라미드 위를 살짝 백쪽 한 부분을 잘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피라미드인데 피라미드의 맨 윗부분을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각불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화면에 화면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네 화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여기라고 한다면 또는 여기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여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화면에 정중앙이 0,0,0이고 저쪽 방향이 아까 원래는 오른손 좌표계에서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라는데 이번엔 반대로요 화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Z로 이거는 이제 왼손 좌표가 되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XYZ XYZ를 손가락에다 놓고 보시면 이렇게 왼손 좌표계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왼손 좌표계로 만들어내는 것을 하는 것이 프로젝션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그리고 프로젝션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카메라 위치를 잡죠 카메라 위치를 잡는 것은 어떻게 잡냐면 카메라가 카메라의 중심점이 어디 있냐를 잡고 카메라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계산합니다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무슨 뭐 크로스매트릭스 크로스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 하고 무슨 싸인코사인 계산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설명하진 않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3.js을 사용하면 이걸 그냥 만들어진 API를 써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일 사용하기 쉬운 무슨 기능을 쓰냐면 루켓이라고 하는 것 스킨을 씁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정하구요 카메라의 위치를 정하고 어 이 카메라가 어떤 어떤 것을 보고 있어 어떤 좌표를 보고 있어 라고 하면 자동으로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루켓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정하구요 그런 다음에 음 이 카메라가 여기를 보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좌표가 나오겠죠 그리고 눈에 위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걸 이 방향이 카메라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카메라로 생각했을 때 카메라가 여기 있고 보는 방향은 여러분들 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카메라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카메라가 어 그러면 두 개가 다 결정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돌 수 있죠 카메라가 이렇게 돌 수 있습니다 롤을 이걸 이제 롤이라고 하는데 롤을 할 수 있어서 뭘 정해주냐면 야 카메라의 위쪽 방향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음 결국 필름에다 이렇게 찍는데 카메라의 윗방향이 어느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찍힐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길이 방향으로 지키고 여러분 카메라를 또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트레이트로 찍을 때 랜드스케이프로 찍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그 방향을 정해줘야 돼요 그 방향을 뭐라고 부르냐면 업벡터라고 합니다 카메라의 위쪽 방향이 어디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의 앞쪽 방향이 어디냐 라는 벡터가 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위치가 어디냐 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보고 있느냐는 카메라가 보고 있는 카메라가 보고 있는 좌표와 카메라 위치에서 를 빼면 카메라가 보고 있는 벡터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세 가지 벡터로 자연스럽게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굉장히 복잡한 수식에 의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벡터들을 벡터들이 길이가 있을 거니까 길이가 있을 거니까 길이가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이걸 노말라이즈 노말라이즈 한다고 합니다 길이를 일자리로 바꿔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벡터가 만들어지고 카메라 위치가 결정돼서 뷰 매트릭스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벡터에다가 벡터를 맨 오른쪽에 넣을게요 그 다음에 모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뷰 매트릭스를 곱합니다 뷰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요 그리고 나서 P 매트릭스를 곱합니다 이건 또 뭐하고 똑같으냐면 반대로 V를 여기다 놓으면 V를 여기다 놓으면 M 모델 곱하고요 뷰 매트릭스 곱하고 P 매트릭스를 곱해요 그럼 이게 MVP가 되죠 그래서 MVP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짧은 실습을 통해서 퍼스펙티브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루켓은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카메라 오토그널 카메라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GitHub에서 가져온 이그젠플 튜토리얼 이그젠플 코드 중에 07입니다 HTML 코드를 먼저 보면 HTML 코드는 역시 또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 다음에 JavaScript 코드를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3. 퍼스펙티브 카메라 첫 번째가 45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있고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단위를 보시면 퍼스펙티브 카메라의 첫 번째 파라멘터는 FOV에요 얼마나 넓은 영역을 보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진 게 있는가 보면 여기 라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라이트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 어떤 라이트가 있는데 어떤 포지션에 정의가 되어 있구나 2,2,2에 디렉셔널 라이트가 위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2,2면 대략 봤을 때 이렇게 이쪽 이쪽 정면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라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나중에 또 배우게 됩니다 일단 라이트를 켰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코드에서 카메라 위치를 정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없어요 그죠 있어요 여기 있어요 카메라 포지션을 정하는 것은 여기 하나가 추가되는데 카메라가 루켓 루켓 2,0,0 이래요 카메라 루켓이라고 하는게 2,0,0 인데 이게 원래 디폴트 값은 뭐냐면 0입니다 0,0,0 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전의 프로그램과 지금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카메라 루켓 이라고 하는 것만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어 그러면 그러면 원래 0,0 이었으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 거였나요 0,0,0으로 고쳐 볼게요 컨트롤 s 하고 다시 릴로드 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 이전에 봤던 3 박스 그 예제하고 똑같이 그냥 가운데를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빨간 박스는 0,0,0에 있구나 그리고 카메라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네 카메라가 0,0,0 Z가 뒤로 5에 있었어요 카메라가 5에 있었어요 그렇죠 Z 포지션이 5니까 5에 있었고 라이트는 어디에 있었다고 했냐면 2,2,2에 있으니까 빨간 거에 박스 중심은 0,0에 있고 내가 보는 카메라는 뒤로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뒤로 나와 있고 라이트는 2,2,2 이니까 여기쯤 있게 돼요 중간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라이트의 위치와 내 카메라의 위치와 물체의 위치와 이거에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내가 보는 방향을 이렇게 돌리고 싶어요 오른쪽을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2를 받고 왼쪽을 보고 싶으면요 어 나 마이너스 2를 보고 싶어 이거를 마이너스 2로 바꿔 볼게요 X 방향을 마이너스 2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갔죠 그렇죠 Y 방향으로 바꾸면 Y 방향을 조금 예를 들면 내가 위에를 보는 방향으로 바꿀래요 이렇게 하면 어디를 보게 되냐면 마이너스 2,2를 보기 때문에 네 위를 보았으니까 물체들은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퍼스펙티브 카메라에서 이거를 이게 뷰 앵글이라고 그랬죠 이게 위아래의 각도입니다 위아래의 각도니까 이거의 각도를 내가 90도로 넓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보는 방향이 넓어졌으니까 반대로 물체는 작아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작아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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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 드렸었죠 니어거하고 파입니다 페라메타가 니어하고 파인데 니어하고 파를 이거를 2000이나 3000으로 바꿔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1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10으로 바꿔서 릴로드 해 볼게요 근데 큰 문제가 없어요 어 그리고 다시 뷰잉 앵글을 다시 45도로 바꾸고 제가 요 요거를 1로 바꿔 볼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네 안 그려져요 어 그렇죠 안 그려지죠 그러면 1은 너무 작게 썼나 봐요 왜 그런가 생각하면 카메라가 5만큼 뒤로 갔기 때문에 물체는 4.5에서 한 5.5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6점 넣어 볼게요 6점 넣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집니다 음 잘 그려지는 거 같아요 그렇죠 잘 그려지는 거 같은데 그럼 한번 5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 올놓고 릴로드 했더니 어 보이죠 여러분들 물체들이 짤리게 됩니다 이렇게 짤리는 그러니까 5 넘어가는 부분은 안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걸 파 클리핑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파보다 커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퍼스펙티브 카메라 어스브노크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를 하이어라킥하게 다른 물체를 어떤 움직이는 물체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설정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